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고 전세계와 전지역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망대를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가지 미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7번째 미션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요.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죠. 그래서 미션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가 나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물론 딱 처음에 만나서 제자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로 되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열매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시간표는 있어요. 반드시 이 열매가 우리가 미션을 오늘 7번째 미션이 열매인데 이 열매의 미션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의 시간표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또는 돌착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옥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소론에서 중요하게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제자여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제자. 제자는 흔들리지 않죠. 제자는 어떨 때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도 순교할 수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죠. 또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섭섭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는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또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는 이 제자는 묵묵히 본인에게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제자. 이게 굉장한 제자죠. 이 시간표에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열두 사도에게 12사도죠. 이 열두 사도가 세우는 망대가 있죠. 교육자들. 교육자들은 전 세계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도 세계 대교구를 만들라. 이 말은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열두 사도로 12사도로 망대를 만든다. 전 세계를 향한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플랫폼이죠. 그리고 우리 평신도와 중직자분들도 70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전 지역에 우리 평신도와 중직자분들이 있는 전 지역에 70인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산업체의 망대를 세우고 내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평신도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죠. 대구 전 지역에 몇 개의 망대가 필요할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대구 전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70인 평신도 또 70인 중직자들이 어떤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냐.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와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70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망대를 세워서 전 지역을 보고만다. 이게 오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랩런트를 세우는 거죠. 우리 랩런트를 세워놓는 게 2, 3, 7과 5천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일곱 번째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미션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제자입니다. 어려움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딸도 미국을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속 우리 요즘 전도자 유 목사님이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힘든 현장입니다. 강대국 현장이 쉬운 현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도 늘 들을 수 있고 메시지 따라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현장이냐. 아마 2, 3, 7날에 모든 문제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께서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시간표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 중지자분들이 전 지역에 70망대를 세우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됩니다. 내가 70개를 세우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개 한 개씩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 이 열매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곱 가지 시간표가 있겠죠. 저는 이 시간표, 이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그래서 4등전 1장 3절을 보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굉장한 시험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나라가 떠나갑니다. 어둠, 저주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70망대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이 대구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 지역과 흑암비역, 저주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구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대구 땅에도 얼마나 많은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 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적 사실인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만 알잖아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차 바꾸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4등전 1장 14절이죠. 10일 동안 오순절날이 오는,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의 임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삼의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0일 동안에, 4등전 2장 1절의 오순절날, 이 날이 온 거죠.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3, 9, 3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를 살리는 이 성령 충만의 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열다섯 나라와, 뒤에 나오죠, 삼천 제자, 그리고 오천 제자, 그리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전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4등전 2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이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이게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표냐? 그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때에, 9절부터 11절에 있듯이, 열다섯 나라의 축복을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4등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미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그때에,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유투피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이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은 흑암과 저주 세력이, 마귀가 장악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축복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후대에게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이 재앙을 막는, 미래에 일어날, 지금도 재앙이지만, 미래에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이것을 막을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죠. 이를 위해서 2장 41절에 있는 대로, 이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날에, 이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삼천 제자를 주실 것이다. 왜? 세계보금화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보금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세계보금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삼천 제자를 주시는 이 날. 70망대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쉴말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쓸데없는 시간에 보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동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시간표. 이때 전 지역에, 70망대를 세운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일곱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전세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평신도와 귀한 중직자들은 전 지역의 망대를 만들어가라. 또 우리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한 망대,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보면 두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다 이 시간표를 겪었어요. 아마 우리 전도자들도, 우리 여러분들 전도자들도 아마 이 시간표를 겪었지 싶습니다. 저도 이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핍박의 시간표. 반드시 이 핍박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갱신이라는 겁니다. 갱신을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회고 답이고 갱신의 시간표죠. 핍박의 시간표는 누구나 다 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갱신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핍박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회복입니다. 핍박은 유익이고 회복입니다. 우리 다라빵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다라빵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훈련들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처음에는 왜 1차 압수훈련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팀 압수훈련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미션홈 훈련, 또 전문훈련, 전도제작훈련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다음 훈련을 위한 이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핍박과 얼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 전도자들은 이 핍박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씀 속에 있는 제자는 이 핍박을 가지고 너무 유익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표가 뭐죠? 세 번째 시간표가 뭐냐? 현장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70망대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전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령전 8장 26절에 주의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록 그리고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 부르잖아요. 중직자, 평신도.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사울, 바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할 그룹으로 부르신 거죠.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19장 21절에는 강대국 로마, 보그마 시간표까지 우리 현장에 이런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요. 내가 하는 전도, 내가 억지로 하고 열심히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전도.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열매 시간표와 제자를 보는 그 응답의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이때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중요한 망대를 통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제 우리 유목사님도 계속 또 우리 달리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지금은 전부 재앙지대입니다. 보금이 없으니까 보금이 없는 모든 곳은 다 재앙입니다. 아니 우리가 엘리트인데 돈이 많고 성호한 사람인데 어떻게 재앙입니까? 예, 재앙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그래서 재앙이죠. 보금이 없는 모든 지역이 다 재앙지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망대 전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그리스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재앙지대에 그리스의 빛을 발해라. 이게 가만히 놔두니까 사각지대가 돼가는 거죠. 진짜 이 사각지대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지대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금을 바래 빛을 발해야 되고 여기에 망대를 세워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금전화는 너무 중요한 황금어장이죠. 우리 유봉사님이 황금어장부터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앙지대부터 지금 전부 재앙이다. 저주재앙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건지자. 보금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통해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가 옵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래서가 아니고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보금 15장 우리 강단 말씀대로 붙어있었잖아요. 양분이 공급받고 내가 있는 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일하는 시간별가 반드시 있잖아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근본 미션 중 일곱 미션인 열매 시간표 제자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한 응답의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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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